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친구입니다. 걱정도 컸던 작품이었습니다. 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이 모여서 한국에서 굉장히 큰 칭찬을 받으면서 작품을 끝낼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소중하게 남은 제 작품입니다. 이제 드라마 촬영도 마쳤고 온전하게 일본 팬미팅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요.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아직 일본에서 가보지 못한 곳이 굉장히 많아서요. 근데 가봤던 곳 중에서 다시 오사카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싶기도 하고요. 또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여행을 갔던 호카이도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굉장히 가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. 일본 팬분들을 약 2년 반 만에 팬미팅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지금도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또 따뜻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 꼭 많이많이들 놀러오시고 많은 추억 만들길 바랍니다. 2조 여친구 되시다. 바이바이